제가 업로드 어떻게 해? 이거 업로드를 의미가 있나? 실패했는데? 바쁘신데 매번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강의야 잘 봐요! 야 오오오오오.. 네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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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어허 country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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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네 주문하시겠어요? 따뜻한 카페라떼 한잔 주세요 네 참기 올려 네 네 참기 올리지 말고 뱀기 내리라고 참기 올려 뱀기 내려 참기 올려 참기 올리지 말고 뱀기 내려 잘하셨네요 응료 부르고 드릴게요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주문하실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뱀기 내려 참기 올리지 말고 뱀기 올려 참기 내려 참기 내리지 말고 뱀기 내려 잘하셨네요 응료 부르고 드릴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백기 올려 천기 내리지 말고 뱀기 내려 천기 올려 백기 내리지 말고 천기 내려 잘하셨네요 응료 부르고 드릴게요 아 네 참 주문하시겠어요? 아이스 오공 라테 하나 주세요 네 백기 내려 천기 올려 백기 내려 천기 내려 백기 올려 백기 올려 백기 올려 백기 올려 주세요 여멈 주세요 며칠 안 했으니까 모르고 드릴게요 으흐흐흐흐흐흐 енко는 1.3.5.5 1.4.5.7.5 네 아하 파이킹 이번 선수 주마주마 나왔습니다 네 네 카메라 3번 선수 주마주마 나왔습니다 저기 4번 선수 4번 선수 주말 좀 내놨습니다 루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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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제시어는 초등학생입니다 초초초자로 끝나는 말은 다 편해요 한 대만 줘봐 꼴초 등등등자로 끝나는 말은 저 못 끝났으니까 어서 들자 불꽃! 소등 학학학자로 끝나는 말은 저 더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포기할거라구요 수학 생생생자로 끝나는 말은 하하 하하.. 빡치네 이런 흑짱생? 흑 X짱은색?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이 그림 보시면 이 여인들이 이삭을 주울 때 노란보다 쓰신 분이 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 지치있게 말씀하신 분께 커피 10잔 소이스 말이죠. 10잔, 10잔. 구라 아줌마이가 하신 말씀. 오른쪽에 서 있는 분이죠? 네. 숙인 분 말고. 서 있는 분. 혼자 서 계시면 돼요. 야! 경찰 떴어 경찰! 공개 죽여! 와.. 눈치 게임 1! 아.. 정말.. 참고가 수 있으니까. 야! 나 렌트 좀 찾아줘. 렌트 떨어트렸어. 네. 어.. 또 사자 싸우는 얄두지. 나 렌트 접수. 대단히 박아. 대단히 박아. 대단히 박아. 대단히 박아. ㅋㅋㅋㅋ 주차콘 주차콘입니다 주차콘 아이 아이스크림 다 먹었네 이제 초코 떼 먹어야지? 중독본 편을 껍데기 중독본 편을 껍데기 아아 헤런이 왔어요 학성 내가 갈게 응 치크메이트 치스마일 대구 자막 아이씨 쏠 치니까 낯설 폭탄 받아라 낯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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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rug 그게 뭐에요? 정크 daqui 정크래시 자 자 자 자 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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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오늘 오늘 경기 되게 좋았고 아까도 톱게 벽기 톱게 벽기 되게 좋았고 아까 앨범이었나 앨범 되게 좋았고 아까 뭐 했어? 우리 이거 자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만 남았거든? 니가 올리면 편집 받고 자막 넣고 니가 댓글 달아 좋아요까지 눌러 알았지? 자기 위치로 하나 둘 셋! 위치로!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네!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네! 자 지치 말고 빨리 들어가! 더 들어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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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몰래카메라 올려도 돼요? 찍은 거? 찍어! 몰래카메라입니다! 뭐지? 동원방축의 얘기야 맞아! 내가 혼란이 와가지고! 아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친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라고 근데 이거 유튜브인지 알아요? 네! 이거 몰래카메라예요! 네! 이상해! 이상해! 뭐지? 뭐야? 뭐야? 혹시 질문이 있는데 우리 알아요? 네! 하이! 우리 뭐하는 사람인데? 오도씨요! 뭐야? 혹시 우리 구독자예요? 네! 아이씨! 아이고! 아이씨! 이것도 받겠네? 저 나왔어요! 어쩐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바보 만든 거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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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커피 나왔습니다! 한 번 왔다가 몇 번 하고 앉으면 가는데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멤버인 줄 알았어요! 아 이씨! 다 나와 가보라고! 그럼 가져가서 당황했잖아요! 4번 선수! 주말의 동네 나왔습니다! 존클 했을 너도 여자가 다 다리로 끼고! 오버워치 게임이 나오는데 오버워치예요? 내가 이제 가끔 했어 친구 앞에 뭐래 앉아있구나 맨날 모를 것 같은 것도 보고 네 폭탄 받아라 상황 설명은 일단 할 건 없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은 할 건 없고 지금 친구가 우리 소개라고 했어? 너 소개라고 했어 아 진짜요? 아니 친구들 왜 우리 구독자분들 얘기를 안 해? 우리 거 보는 거 얘기 안 해요? 저희는 철저히 갱플이어가지고 솔직히 우리 거 보는 건 창피해서 그런 거야 혹시 우리 거 볼 때 숨어서 보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거? 아 근데 진짜 구독자야 구독자 업로드 어떻게 해? 이거 업로드를 의미가 있나? 실패인데? 나 택배 올려면 어떡해 아 어떡하지? 근데 이거 그러면 저희가 이거 만약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업로드는 해도 돼요? 아 네 좋아요 신이 안 쳤네 신이 안 쳤어 신이 안 쳤어 신이 안 쳤어 호도 알아요 사장님? 아 많이 뵙더 호도 알아요 호도 알아요 호도 알아요 잠깐만 구독자 입장에서 이런 거 올리면 좀 어떨 거 같아? 전 재밌을 거 같아요 신이 안 쳤어 호도 알아요 호도 알아요 마지막 우리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몰카를 찍을 때 소정의 출연료를 드리거든요 네 출연료를 드리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고 마지막 하나하나 아까 꼭 할 거 있었죠? 네 잠깐만요 다리 끼고 아까 폭탄 받아라 했잖아요 본인 애드립 우리 오도씨 채널에 굉장히 필요한 말 애드립 한번 애드립 그래 폭탄 받아라 했으니까 할 수 있겠어요? 애드립 한번 갈게요 아 구독자 좋네 우리 팬이 여기 와요 구독자로서 모든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오도씨 구독자로서 한마디 폭탄 받아라 말고 해주세요 구독 받아라 아 감사합니다 !